어 보석아 왜? 어 혜민아 나 할 말이 있어 뭔데? 나 너 사랑해 그것도 오랫동안 나 혼자만 속 끊는 거 이제 싫어 너 안 할래 친구고 뭐고 그냥 이제 너 사랑할래 아낌없이 다 주고 미련 남지 않게 너 사랑할거야 너 어디니? 나 지금 너한테 간다 두 번 다시 너한테 놓쳐 고맙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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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친구 못 보는게 화이팅 화이팅 미안해요 안되네 밀어붙여봤는데 미안해 한 번만이라도 마음이 원하는대로 하고싶어요 사람만 원래 맘대로 안되잖아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걸어따라 난 잘 안 먹는다 내가 그 자고 그녀를 닦아 해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